안녕하세요. WD입니다. 자, 저희가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자, 이거 핥다, 핥다, 핥다. 자, 핥하님 오셨고요. 드디어 오픈! 우리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입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전부 통편집하는 왜냐하면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구리니분들 위해서 앞으로 과감 없는 내용을 드리고자 이렇게 멤버십을 열었고요. 멤버십은 총 몇 등급으로 나누죠? 저는 이제 그냥 한 개만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네. W님이 뭐 세 개 해야 된다고 해서 혹시 모르는 확장성을 위해서 일단 등급은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은 저희 그냥 응원해 주실 분 멤버십이지만 그냥 일반 영상으로 충분하신데 아, 뭔가 도와주고는 싶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응원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 응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응원 등급이 있고요. 뭐 이런 응원 등급은 전혀 뭐 혜택이라고는 할 게 없지만 두 번째부터 멤버십 두 번째 등급 VIP 등급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리니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전부 좋은 점만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 아파트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다 재개발을 잘 아시는 우리 할타님의 강의 같은 것도 그렇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등급 앞으로 일반 영상으로 볼 수 없는 영상들이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나갈 겁니다 세 번째 등급이죠 세 번째 등급 VVIP 등급입니다 VVIP 등급은 정말 이 친구들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찐팬인데 뭐 해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VVIP 등급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후원을 해 주시면 뭐 줄 건 없고 저희가 오프라인도 오프라인 만남도 준비할 예정인데 그 오프라인 만남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1분으로 초대해야겠죠 1등석으로 해서 중간에 딱 있어서 아, 할타님을 바로 맞을 수 있는 침을 튀기면 침을 맞을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제일 먼저 우선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분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런칭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런칭작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이 런칭작을 선정을 하는 거를 WD만 고민 끝에 런칭작을 선정한 게 프리미엄 멤버십 영상이 네 가감없이 얘기를 하자 네, 네 그거였는데 왜 자꾸 남의 아파트를 가감없이 얘기하면 왜 남의 아파트를 자꾸 이렇게 까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고 있는 레전드가 런칭작입니다 하하하하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멤버십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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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